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신명호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스포츠 지도사 각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학습하나가면서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꼭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사회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과목들 중에서 특히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문들 중에서 특히 사회 현상을 스포츠, 특히 스포츠의 어떤 사회학적인 이론,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해서 연구하는 사회학,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도 또 사회 행동, 과정과 유형을 스포츠 맥락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사회학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 학문적인 성격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 유형, 그 다음에 사회 과정을 위한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현상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이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서 설명하려는 그런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스포츠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과학 분야 중에서 하위 분야이면서도 스포츠의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중요한 학문 분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스포츠 사회학 공부하실 때, 특히 다른 어떤 학문 분야와 다르게 스포츠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미시적인 측면에 어떤 이론도 나오고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현상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현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라고 생각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포츠에서 특히 그동안의 우리 인간의 어떤 운동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놀이,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놀이 같은 경우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는 모두 다 허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구성이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즉 현재와 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놀이와 같은 경우 놀이나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생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 중에서 놀이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놀이는 자유스럽고 게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지언정 어느 정도 임의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규칙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성은 어느 정도 그 지역마다 내지는 어떤 종목마다 관례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있지만 관례성의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칙성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구분 중에서 이 규칙성의 어떤 약간의 어떤 틀린 이런 특성은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을 주로 활용을 하고 전술 내지는 확률에 따라서 게임의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과 전술과 확률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탁월성, 특히 이제 제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분류했는데 기술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그 다음에 극복 스포츠, 율동적인 무용 스포츠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근대 스포츠의 특징 같은 경우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근대 스포츠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개관을 하면서 스포츠가 과거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나 게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가 언급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세속주의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라고도 하고 그냥 세속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즉 고대에는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스포츠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가 어떤 오락적인 측면에서 스포츠가 근대 스포츠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근대 스포츠의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세속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성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있죠.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거는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평등성의 어떤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근대 스포츠로 오면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조건화해서 스포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전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 스포츠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고대 스포츠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프로 스포츠가 생겼고 또 포지션별로 전문 선수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이거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스포츠에서는 그 전문 포지션에 맞는 그런 어떤 선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근대 스포츠의 특성 중에서 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합리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라고 하죠. 근대 스포츠의 규칙은 전통, 그 다음에 정교적인 신념이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스포츠에 있어서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료화가 있죠. 근대 스포츠의 특성 중에서 다섯 번째가 관료화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관료화는 이제 스포츠를 관리하는 체계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포츠가 하나가 움직이게 돼서 큰 대회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 조직은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지만 관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관료화의 속성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대 스포츠를 통해서 근대 스포츠로 넘어오면서 나타나기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량화라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대 스포츠와 달리 근대 스포츠로 넘어오면서 수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수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즉 점수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거리 등 표준화된 측정 장비와 방법을 통해서 수량화를 시키고 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스포츠 경기는 대부분 다 수로 특성화 시키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구 선수 각자의 어떤 타율이라든가 방어율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구 선수의 어떤 승률이라든가 내지는 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근대 스포츠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도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다른 것들도 다 꼭 좀 챙기셔야겠지만 이 수량화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기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추구한다는 얘기 잘 보세요. 기록을 추구한다는 건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한 경쟁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0m 물론 육상 경기 같은 경우도 있지만 두 선수가 뛸 경우에는 순위를 가리는 경기도 있지만 그 선수가 가진 기록을 깨기 위해서 기록을 추구합니다. 다른 선수가 세운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스포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거를 기록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에 했던 고대 스포츠와 달리 근대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일곱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즉,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스포츠의 역사를 개관을 하면서 스포츠의 어떤 과거의 모습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스포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 외에도 물론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말고 어떤 코클리라고 하는 다른 학자에 의해서도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포츠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학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 근대로 넘어가는 근대적인 어떤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세속주의, 세속화라고도 했습니다. 즉,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오락화되고 있다라. 즉, 금전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세속주의, 세속화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되었다. 고대 스포츠에 비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어떤 신분에 따른 어떤 그런 게 사라지면서 평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포지션별로 스포츠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도 포지션별로 선수가 따로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든지 굉장히 스포츠가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 규칙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스포츠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조직들이 관료화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관료화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에 비해서 근대 스포츠는 이런 관료화의 특성도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이 6번과 7번이 중요한데 수량화가 되고 있다. 즉 고대 스포츠에 비해서 근대 스포츠로 오면서 점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 장비를 통해서 수로 하는 경향 또 선수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든지 수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량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록을 추구한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량화하고 특성을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은 어떤 선수들이 세우는 어떤 위대한 업적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면 그 세계 신기록을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즉 기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은 많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학습을 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꼭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코클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스포츠가 굉장히 제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화되고 있다는 건 코클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규칙이 표준화되고 있다. 기존의 어떤 고대 스포츠에 비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스포츠가 하나의 어떤 규칙이 표준화되고 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준화는 스포츠의 특성 중에서도 특별히 제도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또 하나 활동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 있다는 건 관료화하고도 특성이 있지만 제도화를 나타내는 하위 특성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기술이 굉장히 정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기술이 정형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체조라든가 어떤 동작의 어떤 점수를 표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스포츠 기술이 굉장히 포맷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정형화된 포맷에 따라서 스포츠 기술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스포츠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의 특성 중에서 제도화에 관련된 것은 코클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꼭 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도 출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정의는 첫 번째가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어떤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인 이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연구하는 사회학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의 경계학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출제가 곧잘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그러면 연구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 내용 및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인 행위, 사회적인 행위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보면 연구 내용 및 과제에 의한 영역 중에서 사회적인 행위, 사회적인 행위, 사회적인 행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집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학은 집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집단에 관한 어떤 연구의 내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 내용 및 과제에 의한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문화나 제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문화, 그 다음에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포츠 문화, 스포츠 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번째가 이제 사회 변동, 사회 변동, 사회 변동의 영향 사회가 변동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의 어떤 내용 및 과제에 의한 영역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어떤 범위, 연구의 범위라든가 접근 방법에 의한 영역을 구분해 보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들, 이번 2019학년도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거시적인 영역에서 스포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스포츠와 정치, 그 다음에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대중매체, 스포츠와 문화 이렇게 해서 나누는 영역을 우리는 거시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제가 곧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영역의 약간 반대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영역에서도 스포츠를 구분하죠.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와 일탈행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일탈행위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스포츠와 일탈행위,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화 굉장히 중요하죠. 스포츠에서도 사회화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별도의 챕터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스포츠의 어떤 사회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스포츠 사회계층,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 집단,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 조직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시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있는데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연구 방법이라든가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구의 어떤 범위가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전문적이냐 이런 것들 연구의 어떤 범위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이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전문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연구의 내용 및 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행위냐, 내지는 직단이냐, 문화나 제도, 사회 변동의 영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 시험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출제가 돼서 거시적인 영역, 미시적인 영역,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정치, 경제, 교육, 대중매체, 문화 이런 등등을 거시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시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스포츠와 일탈행위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일탈행위, 그 다음에 사회화, 그 다음에 사회계층 사회계층, 그 이후에 사회집단, 사회집단도 있겠죠. 사회집단, 그 다음에 사회조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미시적인 영역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스포츠사회학의 연구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구의 범위 및 접근 방법에 의한 영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스포츠사회학의 연구 영역 중에서 특별히 사회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이 스포츠사회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사회학 연구에 주로 적용됐던 연구 사례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다거나 또 하나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에 사회 적응 과정을 분석을 한다거나 스포츠 활동과 어떤 생활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적용 사례, 연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운동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는 스포츠사회학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현상 특히 스포츠 현상 중에서도 거시적인 영역도 있고 미시적인 영역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스포츠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회학이라든가 스포츠과학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접목을 해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사회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놀이하고 게임하고 스포츠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놀이와 게임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게 스포츠인데 스포츠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제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가 셋 다 규칙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금은 동네에서 놀이하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모습을 보면 놀이의 특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성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놀이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굉장히 임의적이죠. 그때그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임의성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게임으로 올 경우에는 규칙성이 관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게 스포츠로 올 경우에는 제도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좀 스포츠와 놀이와 게임과의 어떤 구분, 특성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트만이 얘기했던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속주의,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추구의 7가지가 거트만이 근대 스포츠의 특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화, 스포츠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면서 스포츠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인 이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해서 사회학과 스포츠과학의 어떤 경계 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구 영역을 내용 및 과제에 따라서도 연구 영역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연구의 어떤 범위,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적용된 사례들, 적용된 사례들은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다거나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에 사회의 어떤 적응 과정을 연구한다거나 스포츠 활동과 생활 만족도 등 안에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들은 전부 다 스포츠 사회학에 관련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1차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에 대해서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특성, 근대 스포츠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도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2차시로 진행을 하고 1차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